욕지 전생사인된 금생수시사요 욕지 내 생사인된 금생작자신이라나 무하임이 다불 금년 개묘연은 음력으로 윤희월달이 있어요 윤희월달이 윤달이 들면 전국 각 사원에서 생전 예수죄를 봉행을 하고 있는데 산승이 본 예수죄는 좀 잘못된 것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각 사원에서 봉행을 하는 예수죄는 나이 많은 늙은 노보사님들이나 거사님들이 미래 내 생을 대비해 가지고 살아 생전에 내가 이제 내 업을 닦고 가는 것이 예수죄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뭐하러 왜 태어났느냐 그러면 과거 전생에 지어오는 업 때문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금생에 태어나 가지고 받을 거 다 받고 줄 거 다 받은 조풀이면 생이 끝이 나요 그런데 받고 주면서 또 업을 지어놨어요 지어놨기 때문에 생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 참 주인공이나 이 산승의 본래 면목 주인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이 우주가 라는 형체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례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그 무명심에 의해서 지어는 업 때문에 생사가 끝이 안 나고 육도를 전전하면 헤매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은 받았어요 이 말을 하면 사람은 받기가 뭐가 어려워 뭐 그냥 뭐 태어난지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니까 태어났지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또 조그만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색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하나의 개체수 말고 종류수만 하더라도 600억만 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인간과 함께 공색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생존하고 있는 600억 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에요 그래 생각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엄청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은 누가 창조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느냐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요 그리고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스스로 일으켰는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이 오늘의 내 인생의 씨앗이래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행동의 온기가 실천해가지고 지오는 업 때문에 그 가벌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전부가 내가 지어오는 나의 업이고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야 오늘의 인생은 과거 전생에 지어오는 업 때문에야 그 업장을 소멸시키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 닦을 숫자 죽기 전에 금색에 살아가면서 치어놓은 업을 미리 닦고 내 업을 내가 닦고 이제 참 참회를 하면서 미리 죄를 모시는 것도 예수제예요 그러나 불설수생경이라는 경에 보이면요 이 1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18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18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근본적인 6가지 기관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랬느냐 하면 육근이다 그래요 육근은 뭐냐 안, 이, 비, 설, 신 이거는 몸에 속해 있는 외오간이에요 그런데 이 오간을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섯 번째 제6의식이에요 의식은 뜻이자입니다 뜻은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오간을 움직이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눈에 감아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감아 소리, 코에 감아 냄새, 혀에 감아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는 감각, 감초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의식이 오간을 작용하기 이전에 미리 스스로 움직이는 거 일으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하느냐 예감이다 이래 예감을 육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것이 색성량 미촉법 이거 육진이라 그래요 의식이 육진을 상대할 적에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느끼는 게 있어요 느낌을 식이라고 하는데 육식이 있어요 육근이 각각 육진을 상대가 느끼는 육진이라고 해요 육근, 육진, 육식하면 얼마지요? 숫자가 3, 6, 18이지요? 이거를 18경이다 그러는데 18경에 의해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량 없는 업을 지어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생 동안에 지는 업이 우리는 한량이 없고 다함이 없고 가시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한 일을 다 몰라요 그러나 딱 뭉치놓고 요약하면 선악무기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이걸 하문식으로는 우리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착할 선자의 일업자서가 선업이다 그래요 선수한 우리말 소리말로 하면 착한 일, 좋은 짓이요 또 상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 이거를 하문으로는 나쁜 학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나쁜 일, 못된 짓이요 그런데 또 상대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무기업이다 그래요 그런데 선악무기인데 무기업은 왜 무기라고 하느냐 하면 선업은 선보, 좋은 일을 해놔 놓으면 언젠가는 그 결과가 다 좋은 일로 내 있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언젠가 나쁜 결과로 반드시 내가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악업은 선보나 악보가 분명한데 무기업은 선악간에 그 가보가 별로 뚜렷하지 않으냐고 별로 힘없는 업이야 산성같이 나이가 한 80이 넘어가지고 별로 힘의 가리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무기력하다 그래요 전생에 어진 사람이었던가 악한 사람이었던가 복을 지어왔는가 나쁜 업을 지어왔는가를 알고자 할지는 금생수시사야 금생에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전부 전생의 내 모습이고 내가 지어놓은 내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와 같이 욕지 내 생사인 데는 만약에 죽어 미래 내 생의 일을 알고자 할지인 데는 금생의 작자시여 여러분이 금생에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이 내 생의 모습이요 그래 내가 지어놓은 대로 내 생에 가게 돼가 있어 그래서 예수죄는 물론 남아는 노보사님들은 금생에 지어놓은 업을 예수죄하는 기간 동안에 실로 간절하게 잘못된 걸 리우치고 묻는 것이 이것도 예수죄예요 리우치면 소멸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닦고 가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산승이 말하는 예수죄는 언제 하면 가장 좋으나 그러면 18살 이전에 해야 돼요 그럼 그 18이라는 숫자는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육군 육진 육신 18경에 의해서 선악간에 지어놓은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부모로 인연하여 서로 임원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18경에 의해서 선악무기 3종으로 지어놓은 업이 성숙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가 18년이 걸려요 그래서 18세 이전 미성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지어놓은 내 업보다가는 내가 스스로 지어가 내가 받는 걸 근본 본업이라고 하고 내가 직접 짓지 아니하였는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업은 유업이라고 해요 유업은 누구의 업이냐 하면 이 가보를 받을 수 있는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의 인생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좀 미치는데 그걸 직접 내가 지어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지어가지고 부모님 받는 부모님 인생이 내 인생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유업이다 그래 그래서 본업을 지어가 가보를 받기 위해서 임원받아 와가지고 그 가보가 성숙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18년이 걸려요 18년 동안에는 부모님에게 저 삶에서 유업에 의해가지고 생활을 해가고 내 본업을 익혀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18세가 되면 성년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불교를 알고 바라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세계 각국이 18세를 성년으로 보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특히 불교를 믿는 나라에는 다 그렇고 그래 그럼 18이라는 숫자는 육군 육진 육식에 이해서 선악무부로 지은 업이 이것이기까지는 18년이 걸려요 그러나 사실은 18년 동안에는 부모님에게 언치해가지고 유업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데 결국은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맞네요 그런데 유업이 성장되기까지 18년이 걸리는데 좋은 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양 업경 내에 다 비추어져가지고 금색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나쁜 업은 성숙이 돼가지고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여무려지기 이전에 미리 나쁜 업을 다 속아내고 뽑아내고 소멸시키는 게 이게 미리 닦는 예술죄예요 그래서 산성은 예술죄는 18세 이전에 하는 것이 그 공덕을 금색에 다 내가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불설수생경이라는 경에 보면 금색에 예술죄를 잘 봉행을 해가지고 전생 빚을 갚음으로써 금색에 내가 살아가는데 18종의 행액이 소멸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는 거 보이면 18종 행액이 나오는데 이 18종 행액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수생경에 나오는 것을 이게 하문으로 나오는 걸 한글로 번역도 해놓고 하문 그대로도 써놨네요 제일 첫째 이제 멀리 우리가 이제 요즘은 걸어갈 일이 없고 차를 타고 가지만 차를 타고 가더라도 하루에 생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악인 나쁜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행액을 당하는 경우 같은 것을 이제 또 가다가 강도 같은 걸 만나가지고 이제 참 가진 돈 같은 걸 뺏기는 그런 화도 평생에 없어져요 예술죄를 잘 모심으로 두 번째는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나니까 배 사고가 난다든가 어디서 배에서 떨어져가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런 수마의 재해 같은 것도 예술죄를 모심으로써 금색에 소멸이 될 수 있고 셋째는 불에 타 죽는 경우 지금은 뭐 불에 타 죽는 경우가 다 옛날보다 뭐 적을 거 아니죠 요즘 더 많이 타 죽더라고 큰 뭐 이제 빌딩 같은 거 하나가 말해라 불이 나버리면 그 안에서 못 나오고 타 죽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일찍이 18세 이전에 예술죄를 잘 모셔가지고 업장을 소멸시켜주면은 그렇게 불에 타 죽는 경우는 절대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없다 네 번째는 불치의 병 이 악이 극도로 발전했지만은도 우리가 현대 이 악이 이제 참 나설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 다섯째는 목이 전료 이거는 스스로가 목을 맺는 게 아니고 남을 목을 졸아가지고 죽이는 경우 같은 거 요즘도 이제 테레비전 뉴스 같은데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고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은 그 이제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악인을 만나가 목이 졸리는데 예술죄를 잘 모셔가지고 전생업을 소멸시켜줘 뿌리면 그래 죽을 일이 없을 건데 그렇게 생긴다 그럼 목절려 죽는 죄 이제 여섯째는 차사고로 죽는 그런 이제 그럼 그 당시에는 뭐 부채임 당시에는 차가 없었는데 수생경을 서라고 수생경을 말씀하셔가지고 수생경이 만들어질 때는 없었는데 어쩌고는 그 당시에는 또 수레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차라 그러는 건 수레 그 자도 되고 이제 수레 차 자도 되는데 수레 종류는 전부 차를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침귀해 죽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없고 일곱째는 이제 요 여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뭐 순산하는데 거진 또 자연순산을 뭐 할 것 같으면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도 이제 애기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다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여인들이요 애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인들의 생명이 달리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졸도하기는 중풍 그런 게 요즘 같으면 내추럴 같은 것 때문에 그냥 막 단박에 졸도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내추럴이라 가지고 뭐 하면 수족은 뭐시고 어렵고 이제 참 생활이 불편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아홉째에는 물에 빠져 죽어도 또 샘에 요즘은 샘 자체가 없지만은 웅당 같은데 뭐 그런데도 또 이제 참 재해를 당하는 수가 있고 엄청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면은 또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 샘물 같은 데 빠져서 기나 안 그러면 또 목을 스스로 매가 죽는 경우 같은 거 그 목매 죽는 것도 우리 요즘 많이 보지요 뭐 어떤 연예인들도 보면 한 가죽이 다 목매 죽고 뭐 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없어서 누구 좀 보장 뭐한다 그래서 그런 목매 죽는 재해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먼 길을 가는데 태풍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제 또 우박이 쏟아지기나 뭐 태풍에 바람이 많이 불기나 뭐 하는 그런 재해 열 번째는 닭가집이 무너져가지고 압사하는 경우 칭개 죽는 경우 그건 뭐 해필 뭐 탄미터가 있다가 또 무너져가 칭개는 경우도 있지만은 칩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열 두 번째는 피로서다 누가 이제 그 뭐 창을 가 찌른다든가 칼 가지고 찌른다든가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당하는 재해 또 이제 열 세 번째는 피부병 또 이제 요즘은 거진 없어졌지만은 이제 나병 같은 거 그런 병 같은 거는 절대로 걸리지 안 하고 열 네 번째는 어디 떨어지고 또 남한테 상해당하는 경우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다섯 번째는 파상품 같은 거 그래가 죽는 거 요즘도 보면 공사장 같은 데 가가지고 목 같은 데 잘못 질리가 거기서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뭐 이제 참 권칠 수 없어가지고 고마 목숨을 잃고 그런 경우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래지 파상품 그 다음에 이제 열 여섯 번째는 피명행사 명 아닌 명에 잘못 죽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데는요 종년생 종년 말입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다 가게 돼가 있어요 응 천만 명 가운데는 어찌 잘못 돼가지고 명은 남아 있는데 명 아닌 명에 비명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영혼들은 연부에 가게 칠제를 받다가 윤회전생은 뭐 해요 세상에 오니까 육체는 없어요 장사진에 뿐 난가놓는 명만큼 떠돌아다니요 요걸 불교 영어로 중음신이다 그래 거기에 어디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자꾸 뭘 갖다 놓고 섬기는 나무가 있으면 그거 받아 먹으려고 나무에 붙으면 목신이 되고 또 그 이제 뭐 저 산에 가가지고 어디 차저해가 있다가 자꾸 갓도 받쳐주면 또 산신도 되고 그 다음에 17번 때는 천재지변 천행지변이라고 해놨어요 경에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천재지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새기도 됩니다 하문을 천행시라고 해놨다도 천재지변으로 주는 경우 그 다음에는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살아가면서 간제구설 별거 아닌데도 자꾸 이제 관제가 딸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끄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남이 하는데도 묻혀가지고 또 관제를 당하는 경우 그런 것이 전부 소멸된다 그래서 18세 이전에 전생빚을 다 가리면 전생빚을 다 가리면 18종 행액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들, 딸, 손자 뭐 외손까지 많지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야지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로 머리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을 잘 되도록 안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식이 못 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좋아하고 못 되기를 싫어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몽사라고 자식은 육체만 낳아줬지 인생은 낳아줄 수가 없어요 놓는 그날부터 시인생 따로고 내 인생 따로요 그런데도 백 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백 번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빚이 얼마나 많은지 빚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잘하는데 고개 썩어 넘어가가지고 고마 죽을통 살동 모르고 다 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여 그런데 부모도 자식을 낳아줬으니까 잘 되도록 해 주면 좋잖아 잘 될라 그러면 나쁜 업은 미리 닦아 소멸 시키고 좋은 업은 다 염라비양에게 증명을 받아서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 주려면 미리 닦아주라 능금농스 같이 있는데 보이면 또 복숭아도 그렇고 보이면 봄에 꽃이 활짝 피어요 그런데 그 꽃에서 전부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그 열매를 다 키우면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요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사과가 많기 때문에 그 요양분을 고로 분산하려 그러면은 총 능금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과일을 그러니까 두 개석 붙어있는데 두 개로 갈려갈 이 여양분을 못생기고 하나를 따내 빌리고 그리 갈 여양분을 저 혼자서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생기고 두 개석 붙어있는 가운데 못생기고 따내 빌리는 게 요기 뭐라 그래야 될까 접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8세 이전에 우리가 생전 예수제를 잘 모시는 거는 인생 접가하는 기다 인생 접가하는 거 그래 나쁜 업은 다 속한 애가 없애뿌리고 좋은 업은 다 증명받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닦아줘요 그래서 생전에 생전에 이 업이 성숙되기 이전에 미리 닦아주는 거야 미리 했자 닦을 수 닦아주는데 사람에 따라가지고 생에 따라가지고 전생 빚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전생 빚을 가려야 돼요 그 전생 빚을 가는데 어떻게 가리냐 그러면 옛날에는 치전이라고 해요 종이 가지고 요즘 우리 쓰는 돈도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놓는 치전이지만은도 옛날에는 일반 사람이 쓰는 건 전부 이제 동전이잖아요 동전인데 그 동전을 그 이제 가지고 사용하는데 연부에 쓰는 돈은 종이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종이로 만든 돈이라고 해서 치전이다 그랬네 그 치전을 저 연부 세계 염락국에서만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명부전이다 그래요 명부전 연부에서 쓰는 돈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인쇄해놨다고 또 이제 다 우리가 명부전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돈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전 저만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거 천 원짜리 문양으로 찍으면 천 원이고 만 원짜리 문양으로 찍으면 만 원이고 오만 원짜리 문양으로 찍으면 오만 원이죠 그러면 인쇄자라는 사람은 똑같이 그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똑같이 크기로 잘라가지고 치중에 나가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건 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위조지폐이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에 쓸 수 있는 원화는 어디서 찍어야 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 조폐공사에서 찍어야 돼요 찍어야 거기 오만 원 모양은 오만 원이고 만 원 모양은 만 원이야 근데 우리 다 명부전도 종이에 똑같이 찍어놨다고 저 연부로 보내어가지고 연부로 보내어가지고 이제 뭐 이식을 하고 전생 빛 가렸다고 생각하면 엄청 오산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뭘 해야 되느냐 전 저만을 해야 돼요 전 저만을 해야 되는데 전 저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여러분들이 전생 빛을 가리기 해가지고 전부 이제 고사단에 갖다 얹어놨는 거를 거기에 놔놔 놓고 스님들이 이제 증명단을 체려놓고 체려놓고 그 앞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돈을 치우는 조전진은 돈을 조성하고 만들 조전진을 해요 그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는 21번을 하기나 49번을 하기나 108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이 돼요 그러면 돈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진을 해가 돈이 다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쓸 수 있는데 좋으라고 변성 금은전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은전으로 변해지도록 이거는 우리 다라님의 외원도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비밀 신주의 힘 가지력에 의해서 돈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그 돈이 우리가 빛깔이 가지고 저 연부까지 갈 때까지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딴 것이 전부 범집을 모하도록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새향수진언을 해야 돼요 새향수진언을 하는데 그때 또 스님들이 증명법사가 향수를 뿌려줍니다 그런데 그 향수는 어디서 길러와야 되느냐 그러면은 월덕수 방위에서 길러온 물이라야 그걸 월덕수다 그래요 월덕수 방위는 이제 달에 따라서 틀려요 그 금년에는 윤희월달이 이제 윤달이기 때문에 윤희월달을 할 거면 2월달 월덕수 방위는 어딘가 그걸 봐가지고 그쪽에 있는 신도집에 수도물이라도 그쪽에서 물을 길러와야 월덕수야 거기에다가 향을 타고 얹어놓고 이제 새향수진언을 해요 그러면 돈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끼는 쾌전진언이 있고 또 건은 걸개자 쾌전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혼을 해가지고 고사님 전에 갖다 바칠 때 현전진언을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사 불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서 이제 전생비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하면 안 돼요 뭘 하는 거면 그 영수정이 필요해요 영수정이 빚 갚은 영수정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예술제를 모시면은 그거는 남아는 노보사님들한테 필요해요 그래 나는 금색에 지은 건 참여하고 저 전색에 지은 거는 예술제 해가지고 다 가리고 왔다 그런 영수정을 그건 함압소다 그래요 그 함압소에 보면 어디에 사는 무슨 생 아무것이가 금년 불기 2500 뭐 67년 윤희월 무상사에 가가지고 전생비지를 다 개리다 그런 그래 이제 영수정이 있어요 그 함압소 그래 옛날에 예술제처럼 그걸 가위로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한쪽은 태우고 한쪽은 집에 갖다 잘 보관해놨다가 죽을 때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 그때 꼭 영수정을 받으나 안 받으나 다 갚아보면 되는 거지 증명이 되는 거지 그거 갖다 놨다가 잊어버리면 한 조가리는 없잖아 그래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태워주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함압소에 보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경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빚이 너무 많은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고 가족들도 뭐 이제 할라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반결이면 반결일 만큼 그리고 그 함압소 쓸 적에 어디에 사는 누구가 전생비지가 얼마인데 금년 2월 달에 무상사에 가가지고 예술제를 모시면서 전체 빚이 얼마 중에 얼마만 갚았다 그런 거 그걸 다 함압소에 쓰게 돼가 있어요 거기 빚깔은 영수정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반하면은 한 번 더 하면 되고 또 18세 이전에 또 3분의 1 갚으면은 앞으로 뭐 또 3분의 1을 갚아야 되면은 한 번에 3분의 1 갚아도 되고 또 두 번에 갚아도 되고 그래가지고 전생에 지어온 빚을 금생에 그 결과 갚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그것이 성숙 때가 있기 전에 미리 다 속아내가지고 빚깔을 소멸시키는 것이 예술제여 그러면은 우리 뭐 아이들이 하면 18살 넘어가면 20살도 되고 30살도 된다 되느냐 그거는 더 힘들게 기도를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한나라도 젊을 적에 갚으면은 그 공덕을 금세게 다 받으면서 18종 행위에건 절대로 이제 닿지 않냐고 소멸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다 늙어 빠졌는데 왜 해야 되나 늙었으면 늙은 대로 또 뭐 금세게 지은 거는 100급의 적집죄라도 일념의 돈 탕진한다 그래서 100급 1000급 만급을 내려오면서 지어놓은 옷이 묵은 상가같이 쌓여있어도 한 생각에 몰려 일념의 돈 탕진한다 간절한 생각으로 신론 이웃지는 한순간에 소멸이 돼요 100급의 적집도 일념의 돈 탕진하지만은 그 생각을 끝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은 요는 쟤라는 놈이 다시 업이 쟤가 돼가지고 살아나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니우치면은 소멸되지만은 그래 니우치는 모습이 뭐하겠느냐 여하 분고차에 멸진무유이 하는 것 같더라 마른 풀무더기를 아무리 많이 사놔도 거기에 불을 찔러뿌면 불타 뿌리면은 형체도 없어지는 것과 같이 간절하게 니우치는 일념 기선하이며 착한 마음 못된 생각을 니우치면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소멸이 돼요 그러나 그 생각을 거트리면 안 돼 그러나 금세계 지은 업은 내가 알기 때문에 니우치면 소멸되지만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 금세계 다 못 받고 남을 수도 있어요 업에 밀려가지고 그래 우리가 업을 한 번 지어놓으면은 수년, 순생, 순후보로 금세계 지어가 금세계를 받는 것을 수년보라 그래고 금세계 지어가 내생까지 넘어가가지고 내생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순생보라 그래고 업에 밀려가지고 금세계 지은 것이 내생에도 못 받고 저 후생까지 지나가는 업이 있어요 그걸 순후보라 그래요 그래서 수년, 순생, 순후보로 다 돌려받는데 가장 많이 돌려받는 것은 순생보 전생에 지어왔는 업 금세계 많이 받게 돼가 있는데 남아가지고 내생까지 가지고 순후보는 금세계 닦고 가면 소멸돼요 그것이 남아는 노보산들이 죽기 전에 내가 내재를 지내는 산재다 그래서 예수죄는 가장 좋기는 18세 이전 그 다음으로는 한살하로도 젊을 적에 이제 전생빚을 갚는 거고 나머지는 순후보로 내생까지 따라갈 전세계 지원업을 미리 받고 가는 것이 예수죄다 그래서 예수죄는 남녀노소 과학이체는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저는 산성은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이 귀여운 아들딸 낳았으니까 그 업이 성숙되기 이전에 내가 내놓은 내 자식들의 전생업을 자식들한테 성숙되고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참 부모의 책임임으로서 닦아주는 것이 부모로서는 할돌이고 자식의 인생을 다시 이제 참 개조하는 것이 예수죄다 하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예수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지내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빈바사라 왕이요 그분은 16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49살에 오침 중에 우연히 죽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서 어전 침실에서 오침을 즐기는데 어디선가 시큼한 옷을 입은 이제 4명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마갈토국의 빈바사라 왕은 염라대왕의 포박을 받으라 그러면서 세사를 가지고 당신이 얼굴을 매요 여기에 누구 없나가 아무리 감을 질러도 죽는 사람의 고함 소리는 산사람 귀임이 안 들려요 살았을 때 지르는 고함 소리는 들리는데 그러면 숨 떨어지는 후에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안 돼 그래가지고 염라국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인간 세상 살았을 때 지은 업을 심판 받기 위해가지고 염라국에 모여 앉았어요 거기 사자들이 툭같아 앉히는 거요 그래 거기 앉아서 당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그 염라국 시간은 한참이지만은 몇 시간 며칠이 걸린지 몰라 인간 세상에는 그런데 이번엔 저 마갈타국의 빈바사라 왕을 잡아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자들이 예 하고 당신을 끌어다가 염라대왕 앞에 툭 끌어다 놓는데 쳐다보니까 어리어리한 멸관을 치고 골룡포를 입고 툭 내려다보는데 고마워 기가 졸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용기를 내어요 그래 용기를 내서 내가 그래도 임금인데 할 말을 해야 되지 싶은데 염라대왕이 먼저 말을 해요 너는 전생에 지은 복을 가지고 한 날이 임금이 돼가지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사를 시키고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아니옵시다 내가 여행에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인생을 올바르고 참다 없고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참 올바른 임금이 되겠기 이에서는 참 복많은 임금이 되려고 무려 내가 열여섯 살의 임금이 돼가지고 마흔아홉 살 이때까지 49일 동안에 예수죄를 마흔아홉 분을 지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지 마흔아홉 살 젊은 나이는 나를 여 끌어와가 되겠느냐 그래 그러고 사자들은 한번 서로를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한 번도 지낸 기록이 없어요 여기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의 임금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느 면정이라고 니가 거짓말 하느냐 아니올시다 틀림없이 모셨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냈느냐 바람을 사원에 가가지고 어떤 사원에서 모셨다 그래 사자들은 거가 그럼 조사하고 오느라 그래 거가 조사를 하니까 마흔아홉 분을 지낸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찌 되었느냐 그 사자들이 하는 말이 인간 세상에 예수죄를 올바르게 잘 모시는 의문이 없고 그저 종이를 가지고 돈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태웠기 때문에 그 전부가 사조전 위조지폐가 돼가지고 전생 빚으로 받을 수가 없이 다 물리쳤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 그래 그러면은 이 빈바사라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점이니까 내가 예수의문 책 한 권을 내릴 줄 점이니까 이 책을 꼭 영축산에 계시는 부처님들에게 갖다 드려가지고 이 루연을 이 이문을 가지고 예수죄를 잘못 모시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 그러면서 예수의문과 전제만 하는 방법을 전부 이제 딱 기록했는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래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갈 때는 사자들한테 끌려갔는데 올 때는 뭐 어디로 가야 인간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염라대왕에게 다시 물으니까 사자들에게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라 그래서 사자들 안내를 받고 오다가 보니까 전후 좌우에 뚝뚝 살이 솟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황금색이고 어떤 사람은 백은색인데 나무 한 포기도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자들에게 물었어요 사자님네 사자님네 인간 세상 산에는 초목촌움이 아름답게 우거져가 있는데 이 염라국 산은 왜 저렇게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없이 황금과 백은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산이 아니다 저건 뭐냐 그러면 인간 세상 사람들이 전생비자를 가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종이에다가 돈을 찍어가지고 전생비를 갖겠다고 다 퇴하 보냈는데 전 저만이 안 돼가지고 전부 사조전이 저 집회가 돼가지고 물리치고 물리친 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태태전산이야 물리치고 물리친 돈이 쌓여가지고 산이 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예수제를 모실 적에 전생비 갚는 명부전을 전 저만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제 오는데 어느 정도 오다가 보니까 고마 큰 강이 하나가 있어요 요 강마 건너가면 인간 세상 가는 곳이니까 건너가라 그러는데 보니까 외나무 다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문을 끊었고 외나무 다리를 살곰살곰 건너오는데 중간쯤 오다가 보니까 해오리 바람에만 냈다 부우는데 품에 안기있는 예수의문과 전 저만하는 서책이 날아가려 그래 이거 안 놓으시려고 하닥닥 하다 보니까 깜짝 깨어나니까 죽었다 깨어났어요 살아났는데 이 가슴에 체계한 건 놓여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영축산으로 달려가가지고 부채님께 올려드린 그 이문이 지금 우리가 모시는 예수의문이야 그래 그 이후부터는 예수제가 잘못되는 경우가 없이 올바르게 예수제를 봉행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 이문을 가지고 또 그 전 저만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잠시 조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전 저만 또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전생빛을 가리는게 예수제다 하는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